.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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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도 내려왔고 어 메일 벽 빠졌다 조심하시고 뭐 하나 틀린데 라인 P1 메일 벽 어 라인 퐁 리퍼 리퍼 퐁 리퍼 퐁 너무하다 아나콘 아나콘 리퍼 퐁 너무한데? 근데 우리도 퐁 있어요 히석이 없어서 도망가지 못하니까 겐지팀 주시고 오면 뭐 다 쓸겠구만 가고 있어요 저 아나콘 좀 이거 2층으로 가자 저도 퐁 차요 네 그럼 이거 자리아 궁으로 완벽하게 뚫자 어차피 마지막에 오는거인데 예 있어요 가라한지 먼저 쓰세요 예 반복 빠지는 순간 내려갑니다 네 쐈어요 쐈어요 메이 궁 쏭쥐 소신 쏭쥐 소신 메이 제가 견제합니다 바이블리 번에 바이블리 번아 메이 피와 메이 피와 아나 보자 아나 피 아 위에서 맞추기 너무 힘든데 아 위에서 구슬 맞추기 힘들어 나 위에 안있어 뭐야 이거 비비로 오는거야 설마 아 나 초월을 나 중이야 없어요 초월 아 초월 좋죠 초월 좋죠 상큼하죠 오른쪽 방 안해 오른쪽 방 안해 오케이 나이스 저 왔어요 위에서는 일자형 대라서 구슬 맞추기 너무 힘들어 수건이 꼬이나 안 꼬이나 안 꼬이나 안 꼬이나 안 꼬였어 안 꼬였어 오른쪽 위에 메이 어 메이 하나 있네 메이 보자 어 죽었다 나이스 어 샤팔보소 지려 풀렸다 아 왕좌조합 좋아요 왕좌조합 어 왕좌님 방쪽 택이 됐습니다 오케이 저 힐좀 여기 내려왔어요 저 조화좀 다시 붙여주세요 저 잠깐만 다음판에 궁으로 갈게요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요 리퍼 바로 왼쪽 조심할게요 리퍼 가죠 리퍼 가죠 아 자리야 궁에 묶였다 어 리퍼 오른쪽 어 리퍼 죽었고요 난 궁 대처 언제 쓸지 아이고 자리야 왼쪽에 살아있어요 자리야 보좌 아 보속처런데 자리야 맨디 자리야 진짜 깨딱피 어 존나 빠르네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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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그래 어 개 깜짝 놀랐어 오 갠님이 주시신다 와 우리 백프리 저승사자가 저기 있네 아 뭐야 오오오오 아 그래 아 그래 한 피 조심해야겠는데 똥 접을 씻어 미안 어 깼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오른쪽 땡큐 땡큐 리퍼 망력 빠졌고요 오른쪽에 메이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리퍼 리퍼 거점 리퍼 화물 화물 이거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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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이 안 움직여 공급기가 준비됐대 아아 가봐라 가봐라 아니 궁을 벗었어 어떻게 된 거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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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3대 0 공수 변혁 공수 변혁 공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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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님이 하는게 왜 없어요 존나 없는데 6대 5나 마찬가지 열심히 방벽 열심히 방벽 열심히 방벽 해드리고 계신데 아 님의 방벽이 없었다면 요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공급기 아 최대한 emplo 계약 질풍샵 없을때 항상 참교육당해요 깜치면 안돼요? 네 깜치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와 근데 너무 신기하다 방송보고 따라해만 했는데 저는 안되더라구요 아 저렇게 스무스하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가면 안돼 스무스하게 못따라가죠 내가 한가지 느낀거는 랭커분들은 존나 밝다 뭔가 그럼요 저 얼마나 긍정적인데요 안그런사람도 있어요 안그런사람도 있어요 안그런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사람이 좀 대부분이죠 예예예예 좀 약간 이사가자람 오버워치는 메탈게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일단 오버워치 멘탈게임이라는거를 증명하신 분이 일단 수리부어미님이라고 확실한 분이 있어요 음 수술팀들 그냥 수분님 만나면 다 좀 더 좋습니다 설기갈까 여기서 나되면 오겠지? 아이고 진출정도야 뭐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했어 어 진짜요? 아이고 아 방벽을 위도우? 아 뭐야 아니 아니 방벽을? 아 위도우 피 1인데 방벽을 방벽을 내리셨어 방벽을 내리셨어 아 나이스 개좋았다 진짜 뒤로 쪽 빼요 상장해야지 네 내려가요 내려가 자 이제 월팀 침솔 미스터 왔어 나 위도우 저격하는 드디어 하는게 생겼어 위도우 위치 좀 분리해주세요 정면 정면 아래 자리 아래 자리 아래 위도우 위에 올라갔어요 아우 나이스 자리아 자기 실드 없어요 넙쳐요 넙쳐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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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야 겐지 스킬 없음 오케이 그럼 제가 죽여야죠 나이스 자리아 볼게요 자리아 볼게요 윈턴 아 개피 그냥 피 쭉쭉 까지는데 자리아 핵 좋아져 오케이 나이스 응 나이스 아 맥크리즘 샷반이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구조에 한 대만 맞춰주니까 헤드 두 번도 하시는데 아하adas 어 어 아 원숭이 위에 올라왔어요 오케이 겐지 겐지 위에 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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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개피 페드 자리아 반피, 상대 피트 구슬 계속 붙어있어요 자리아 궁 들어오면 초월 쓸게요 제가 먼저 궁 한번 써볼게요 원숭이한테 아나 수면집 빠졌고 그러면 죽어야죠 저거 맥크리님 겐지님하고 1대1 구슬이! 구슬이! 아! 아! 구슬이 아! 서로 땄어? 아 서로 땄구나 따면서 표창맞았구나 절대 풀리지 않는 저 기상보다 내가 헤드 때리고 아 수리감이 늦게 날아오고 와 헤드 때려야겠네 여기 너무 눈부셔 아 맞아요 여기 단 안보여 빨간색 진짜 테두리 없으면 안보여 철? 겐지 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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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나 오른쪽다 오른쪽 아니 겐지 차이 너무 심하잖아 진짜로 저거 기상장생이야 오케이 맥 맥달피 맥달피 겐지 높이 아 저 아니 비싼 땅끝이네 와아 잘 알았다 아 이거 다 이게 다 제아타 조화의 구슬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조화를 전혀 떨어뜨리지 않고 붙이네 이 제아타 아 잠시만 떨어진다 붙였다 깨야 위험할 때 그냥 우리팀 루시우에 키럭까지 그냥 아주 그냥 편합니다 겐지 시프트 없어 아 근데 애들 하물적으로 온다 하물적으로 초월 없는데 이거 석양 석양 아 이거는 겐지님 죽으셔야겠는데 어? 윈서 빡차게 나 크릭스 왔다 윈서 순삭 당했어 아싸 하는게 지켰어 겐지 뒤로 돌아왔는데 맥도 할려고 여기서 어디있지? 겐지 어디있어요? 어디왔냐? 겐지 소리 안들리는데 겐지 어디 숨었어요 소리 안들림 이거 궁은 없을텐데 겐지 아직 앞에다 여기 앞에 있다 겐지 위에 있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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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스 계속 속양 켜고 있어 엄마야 엄마야 너무 잘한다 이분들 하는거 자 보스 감사합니다 죽어요 너무 잘한다 진짜 필수 핀치 돼요? 핀치 가능한가요? 아까 친구 보내드리긴 했는데 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객총쇼네 축하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셨습니다 친구 200명 다 차게 났네 아, 지지 나왔었네 아 진짜 이거 너무 잘났어 하이라이트 하하하하하하 어, 음? 어, 끊겼어 저 깬지가 죽는 건데 너무 처참해가지고 보여주지 않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이 50%야 부주가 잘 죽였네 딱 4-3 만약에 가면 같이 하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잘하는데요 저분들 잘하.. 역시 랭커백이한 애들은 사람을 제가 있을 곳은 전혀 아니네요